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계약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한국경제 전혜진 기자께서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썼네요 어제 시사전은 이승룡 기자도 그렇고 한국경제 전혜진 기자도 그렇고 점점 용감한 기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바이오 모더나 백신 계약에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신 개발사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이 또 해냈다 역시 삼성이다 호평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차린 밥상에 정부가 숟가락을 얹었다 하면서 삼성을 축혀올리는 분위기다 삼바가 모더나의 파탄으로 낙점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K-바이오의 기술력으로 이론은 쾌거라고 자화자찬하기엔 이르다 삼바가 맺은 계약은 모더나의 mRNA 백신 원액을 들여와 송도 공장에서 병에 주입한 뒤 밀봉하는 완제의 약품 DP, 드러그 프로덕트 공정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의 핵심 원료약품 생산은 스위스 론자가 맡고 있다 삼바는 경쟁사의 알맹이를 빼앗기고 껍데기인 포장만 담당하는 셈이다 물론 DP 공정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더나 백신의 DP 생산은 미국 약품 제조업체 카탈란트, 스페인 로비, 스웨덴 레시팜 등이 맡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바이오의 약품 생산 기지를 갖춘 삼바가 소규모 설비만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DP만 담당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삼성바이오FC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들 중 자체 개발 바이오 심류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다 개발과 생산 능력으로 따지면 론자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수익성이 낮은 DP 생산만 가지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백신 허브가 될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아 용감합니다 한국경제 일각에서는 DP 생산을 시작으로 삼바가 DS 생산까지 맡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더나가 결국 삼바에게도 백신 원액 생산을 의뢰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바이오 업계는 이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론자는 바이오의 약품 생산 규모로는 삼바에 이어 세계 유의 업체다 생산 설비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다 론자는 모더나로부터 mRNA 제조법에 대한 기술 이전을 완료했고 이미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모더나와 론자의 계약 조건도 걸림돌이다 두 회사는 10년간 생산 계약을 맺었다 생산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인데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DS 공정은 주로 장기 계약을 맺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론자가 경쟁사가 일감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리 없다며 론자는 모더나 백신의 대량 생산 공정법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mRNA 의약품 생산에서는 한 발 앞서가게 됐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삼바 외에도 녹십작, 셀트리온 등 여러 제약 바이오 회사에도 완제 생산을 의뢰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바가 모더나의 손을 잡은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과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삼성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DP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해진 기자, 이승용 기자와 함께 엄청 용감합니다 증권과 관계자는 삼바는 국위선양 기업 이미지를 굳히고 코로나19 수혜주로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다며 다만 최근 주가가 이 정도로 급등할 정도의 호재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해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승용 기자, 이승용 기자, 믿고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